안녕하세요 수영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영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건데요. 농지만 적용가능한 감면이 크게 두가지가 있죠. 우선 토지소유자가 4년 이상 보유했을 때 농지 대토감면 그리고 8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자격농지감면이 있죠. 둘의 공통상 감면이 1억원까지 가능하고 공통점이자 약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 자격농민요건, 자격기간요건, 농지요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격농지감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자격농지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기타감면을 포함해서 1과세기간 동안 최대 1억원, 5과세기간 동안 최대 2억원까지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격감면 요건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격농민요건인데요. 양도율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농지소재지에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그리고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자격감면은 양도 당시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의 1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업소득이랑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자격기간요건입니다. 본인이 자격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에서 8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요. 8년 이상의 자격 의미는 양도일 현재 자격 여부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를 통산해서 8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8년 이상 자격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의 자격기간도 통산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상속받은 이후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자격기간을 포함하게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상속계실로부터 3년 이내의 양도시 피상속인의 자격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요건인데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으로 처음부터 농지가 아니었거나 취득 시에는 농지로 사용되었으나 그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는 그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농막 등이 포함됩니다. 휴경상태의 농지도 주장을 하게 되면 일시적 휴경상태였다는 것을 입장해서 감면 대상 농지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수용 부동산이 임약 또는 대지인 경우 적용가능한 감면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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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